자비는 가장 필요한 덕분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일찍이 모두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자비를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늘상 하느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실천을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했던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개인만 중요하다는 생각, 물질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에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진 자들의 억압에 짓눌린 이들,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실천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잊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부활 제7주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 리나입니다. 오늘 첫 곡은 주님의 자비, 김현기 라파엘라가 부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오 주님 자비를 무너진 영혼에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주님 저에게 오 주님 저에게 매마른 영혼에 생명의 온기 내려주소서 내 아픈 상처를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 신의 신의 내 작은 영혼을 구하려 십자가의 성혈을 흘리신 내 부족한 저의 기도를 당신 향한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난한 저의 영혼 주님께로 인도 인도하소서 내 아픈 상처를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내 내 작은 영혼을 구하려 십자가의 성혈을 흘리신 내 부족한 저의 기도를 당신 향한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난한 저의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주님 자비를 안녕하세요 사랑있는 세상 5월 19일 부활제 7주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현질 이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법하실 때 많은 이들이 기름등잔을 사서 부처님 앞에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여인도 부처님의 설법에 감동을 받았지만 기름등잔을 사기에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돈으로 작고 초라한 기름등잔을 사서 부처님의 발 아래 두었지만 그녀의 기름등은 부자들의 호화로운 그 어떤 등보다도 더 밝고 오래 빛났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의 봉헌을 더 값지게 여기셨습니다 재물과 명예보다 사람의 진심을 더 귀하게 여긴 부처님과 예수님은 모두 존경과 흠숭을 받고 계시죠 불자 여러분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고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부처님 오신 날을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만나보는 시간 하늘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원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럼 하늘탈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만나보는 시간 하늘탈이 가톨릭 오늘은 부산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원분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스튜디오의 자매님 세 분이 자리에 계신데요 인사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장 배미자 대략사입니다 본당은 사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여윤석 프란세스카 로마나입니다. 금정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연합회 총무 온천성당의 한연타클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떨지 않고 방송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세 분 다 오늘 방송 출연이 처음이 아니시라면서요. 우리 회장님은 언제 방송 출연을 하셨을까요? 저는 작년에 부산교구 평협소개 때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도 나오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금은 종료가 되었는데 교구 내 매달 마지막 토요일 도보술레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두 번 빠지고 거의 개근을 해서 기념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무님도요. 네, 저는 이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온천성당 소개 때 신부님 모시고 분과장님들하고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마라톤 동호회인데 저희 성당 온천 옴마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네. 역시 세 분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떨지도 않고 이야기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이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잖아요. 우선은 세 분 다 성모성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근황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회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요즘 저는 개인직일 일로 조금 바쁘게 지냈는데요. 그렇지만 묵주기도와 꼬리아에서 하는 또 고리기도로 좀 차분하게 이 성모성어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부회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네, 저희 본당에서는 미사 전 30분 묵주기도를 전 신자들이 다 같이 바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사 시간에 좀 일찍 가게 되고 조금 남는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성찰도 하게 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당에 일찍 가기가 그렇게 어렵던데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고 계시군요. 우리 총모님은요? 네, 저는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9일 기도를 지금 시작해서 청원기도 16일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성당 성소분과에서 저희 본당 출신 신부님과 수녀님들 영명축일달에 고리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 오늘 방송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은 아까 자기소개 때 각각 본당은 다르시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자주 만날 수는 있으신지요, 총무님? 저희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달 첫 월요일에 여성연합회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요. 또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가끔은 번개 모임으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럼 방송 때문에 두 번 모이시는 거겠네요. 오늘도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 대표로 세 분이 나오신 거잖아요.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회장님께서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는 한국가톨릭교회 여성연합회의 구성원으로서 교구를 대표하여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며 1974년 8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4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회는 부산교구 카톨릭 여성들의 상호 유대 강화와 또 자질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치유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평신도 사도직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연합회의 회원은 부산교구 전 여성 신자이며 임원은 지도신부님과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5개 분과에 분과장과 차장을 두고 있고 또 교구의 8개 지구장 본당의 여성 부회장님이 지구장이 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회 회원이 부산교구 전 여성 신자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또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47년째를 맞이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는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활동 내용도 부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는 여성 신자들의 자질 향상과 영적 성숙을 위해 전 여성 신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지구장을 중심으로 각 지구 모임을 가짐으로써 각 본당의 단체별 활동과 계획 등을 나누고 지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신자들이 소통과 친교를 나누는 만남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여성인집의 후원과 상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성모회가 어머님의 역할로 크고 작은 일들을 치러내듯이 교구 차원에서 행사도 그런 역할을 담당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 여성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교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은 어떤 계기로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에서 활동하게 되신지도 궁금합니다. 회장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2010년 전임 회장님의 권유로 지역부장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일이고 있네요. 지역부장부터 올해 회장까지 맡고 계시고요. 부회장님은 어떻게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처음엔 교구평협에서 사회복지분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여성연합회 회장님께서 여성연합회에 사람이 좀 부족한데 지금 일이 많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은요? 네, 저는 우리 셋이 신학원 동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동기 모임을 하면서 회장님께서 권유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2018년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원 동기로서도 지내셨고 이제는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에서 세 분이서 활약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가톨릭 여성 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이 컸다고 느끼는 일이 있으실까요? 회장님? 네, 저희 부산교구 여성연합회는 1996년 전국 교구에서 처음으로 학대받고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쉼트인 평화 여성의 집을 개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입소된 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하여 지급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많은 여성과 어린 자녀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로사리오 까리타스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는 후원과 상담봉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단체로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평화 여성의 집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산가툴릭 여성연합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관리나 모든 안에 내적인 살림살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후원금 치구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부산 시내에 있는 여성단체장님들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건넌다든지 또 저희는 전문적인 상담사도 계시지만 여성연합회를 회장을 하고 임기가 퇴임이 되면 상담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지금 사회사목국에 저희 사무실에서 요일별로 상담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상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맞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돕는 전화도 상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여성분들은 신자, 비신자 상관없이 전화가 온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좀 도움이 필요한 여성분들이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워낙 사회단체에서 많은 전화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꼭 이런 전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051-467-7897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항상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51-467-7897번으로 혹시나 지금 어려움에 놓여 계신 여성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우리 따뜻하게 전임 회장님들이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곳에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정생활도 하셔야 되고 본당 활동, 또 연합회 활동까지 하시려면 참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부회장님. 네, 저는 좀 부끄럽게도 외짝입니다. 아직 남편을 인도를 못했는데 남편의 지지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반대하지 않는 것은 도와주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남편의 지지는 없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아마 내적으로 응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김영우 씨 고마워요. 우리 남편분. 우리 또 총무님은요? 네, 저는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본당 활동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는데요. 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죠. 네, 남편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마워요. 네, 우리 회장님은요? 네, 많은 분들이 교구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 정말 바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본당이 훨씬 많죠. 두구나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증이지만 가족들이 협조가 없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 적극적인 이해, 배려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여성연합회 활동을 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모든 행사에 참석 권유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 전신자 교육과 또 지구 모임을 할 때 우리 임원들이나 지구장님들이 전화나 문자로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참석해 주세요. 네, 참석해 주세요 하고 그럴 때 너무 반응이 냉담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쭉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준비하고 힘든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교구 여성연합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여성 신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와 조언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연락을 받으시면 또 고생하신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산교구도 그렇고 타지역 교구를 봐도 교회 내 여성 사목이라고 해서 따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성 신자들의 대회 활동이 더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부회장님? 네, 교회 안에서 신자 60%가 여성이지만 여성의 위상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당 내 활동 중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평신도 협의회 회장도 여성들이 많이 선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더 늘어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여성 신자들의 활동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참 많은데요. 앞으로 더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천주의 교회 내에서 여성 신자들이 더 많은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혹시 교회에 바라는 점도 있으실까요, 총무님? 네, 교회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여성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각 연령대에 맞는 그런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주어져서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나 그 개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다양한 그런 배움의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도 힘써야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세 분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 있는 세상 하늘다리, 부산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가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회장님이 곡을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곡일까요? 네, 아무것도 너를 송기창님이 부르셨죠? 네, 그러면 이 곡을 바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에선 요세피나와 송기창 미카엘이 부릅니다. 아무것도 너를. 한꺼워서 조 Valent다리, 아쉽고 있고 아무것도 너를 이sa yang foster 사랑의 온갖으로 태 trauma의 observing 아무것도 너를 support Chapeakiki 혼란케 하지 말면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르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 마음으로 난 죽어 같도다 나 죽어 내 사원이 무엇이냐 내 두려움은 무엇이냐 내 찾는 방만이 주님께만 있으리 주님 없는 주인 영원히 이 걸 구원하리 너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나의 선 요세피나와 송기창 미카엘의 아무것도 너를 듣고 왔습니다 워낙 명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흥얼거리면서 따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 부회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곡을 송기창님 팬이시라면서요 네 저번 주 이자석 신부님과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밖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감회가 슬프고 그때도 들을 때도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났거든요 따뜻한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딱 송기창님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사랑있는 세상 하늘타리 부산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배미자 데레사 회장님께서 그 처음에 개인적인 일로 좀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셨다면서요 네 이번 4월 21일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전기총회에서 회장직에 선출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부산교구에서 원래 전체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장으로도 선출된 적이 있나요? 부산교구일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시구나 더 많이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하면 대표적인 가톨릭여성단체잖아요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왔는지 우리 회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는 1975년 5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46년째를 맞이하는 단체입니다 각 교구를 대표하는 여성연합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는 인천교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 임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총회를 통해서 소속 교구의 활동과 계획을 보고받고 있으며 연 2회의 연수 및 도보 성기술래 그리고 1년에 5번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가협을 통해 전 여성신자들이 여성, 생명, 낙태 또 환경, 탈북 여성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에도 이사를 파견하여 세계여성들과도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뭐 여성, 생명, 낙태, 환경, 탈북 여성 이런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저희가 총회 때마다 그 해 이슈를 하나씩 이렇게 정해서 네 그 해에 맞게 저희 전 가톨릭여성신자들이 그것을 주제를 잡고 주제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 하나씩 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개를 해 주셨는데 뭐 앞으로도 연수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도 해야 되고 우리 회장님께서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감이 또 어떠신지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였고 네 제가 치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 같아 아직도 두렵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자 믿기에 또 용기를 내서 해봅니다 네, 네 각 교구는 그 교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가협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국내외 카토릭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또 교구여성연합회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평신도들의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송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본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고 계리하였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 송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또 삶과 영성을 본받기 위한 활동을 하실 예정이군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교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예로 들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교구의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탈북여성들 저희는 지리적으로 부산은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천교구 수원교구 서울교구 의정부교구에서는 그게 탈북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원들이 한 분씩 모셔가지고 네 본인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일주일씩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모시고 나가서 마트에서 장 보는 것부터 우리나라 문화 이런 걸 적응할 수 있게끔 일주일씩 그 탈북여성들을 모시고 가정집에서 사는 걸 체험하게 해줍니다 아 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들이 여성연합회 매주 매달 월요일날 회의할 때 시작기도는 여성연합회 기도문을 바치고요 마치고 할 때는 저기 전교구 여성연합회들이 다 같이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네 북녘 여성들을 위한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아 또 탈북여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처음에 이 기도문을 바칠 때 좀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뭐 북녘 여성까지 기도를 주변에서 잘 못 보니까 네 부산에는 잘 없어요 근데 이쪽 지방에 체험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수원교구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아 이런 현실이 있었구나 네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북녘 역성을 위한 기도를 꼭 바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듣고 난 이후에는 더 열심히 기도를 바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한국 가톨릭 여성연합회에서 많은 활동을 어 하고 계신데요 세 분은 혹시 지금까지 성당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해 오셨는지 또 그런 활동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볼게요 우리 총무님부터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성서봉사자하고 성교분과장 또 반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장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성당 활동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힘도 얻고 또 나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중요성과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분과장 반장으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부회장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본당에서 연도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아 정말요 네 상이 일어난다고 연락이 오면 이게 뭐 밤 시간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항상 5분 대기조로 있다가 가서 이제 빈소를 차려드리고 가족과 상담을 하고 유가족과 상담을 하고 이튿날 입간하고 마지막 다음날은 출간해서 장례 미사까지 그래서 연락공원에서 장지수행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마지막 가시는 분을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모시고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뿌듯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 아이들도 이 부분에서는 참 우리 엄마 대단하다 이러고 말해줄 때 뿌듯해집니다 네 지난번에도 연도회 회원분들이 나오셨지만 정말 언제 이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점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으세요? 연도회 하는 일이 힘들진 않아요 네 제가 적성에 맞는 것 같고요 힘든 건 이게 예약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어떤 중요한 일정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면 다 취소하고 가야 돼요 아 연도회를 항상 먼저 무조건 연도회가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일정이 다 취소되버려요 그럴 때는 네 혹시 언제부터 연도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30대 초반? 아니요 30대 초반에 돈당에 연도회 하신 할머니 한 분이 네 저보고 좀 같이 하자 하셨는데 할머니 제가 50쯤 되면 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진짜 50부터 이걸 시작하고 있어요 오 지금 몇 년째? 한 채 오 그래도 꽤나 오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저는 레지오 마리에와 전래분과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지오 단원들에게서 많은 힘을 넣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할 얘기가 더 많잖아요 힘들거나 어려운 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몰리는 행제들보다는 먼저 단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잘 만나지를 못하니까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비대면으로 시작을 한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어떤 계기로 세례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위기나 갈등 상황을 겪은 적은 없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앞두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정말 카토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제가 관심 외였군요 정말 제가 그만큼 무관심했었고 종교에는 그리고 남편이 카토릭 신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 결혼하기 전까지? 네 그런데 이제 결혼 얘기를 하면서 불쑥 자기는 결혼은 꼭 성당에서 해야 된대요 성당에서 하기 위해서는 꼭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아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고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어떤 걸까 해서 제가 또 제 발로 또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분명히 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은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게 오묘한 것 같아요 가톨릭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지금은 탕가요 회장까지 맡고 계신 걸 보니까요 또 우리 부회장님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독특해요 네 제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딸아이가 학교를 가는 길목에 길이를 잘 모르니까 네 우리 아파트에 친한 친구 한 명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친구 아이가 가정이 다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토요일만 되면 그 아이랑 항상 성당을 가더라고요 몰라 네 성당이 뭐 나쁜 곳은 아니니까 뭐 매주마다 그냥 가서 놀아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그냥 울면서 와요 왜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천영성체인가 뭐를 하는데 수녀님이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가야겠다 가라 그랬대요 그래요? 그걸 보고 내가 아이 손을 잡고 또 가보자 거기가 뭐 하는데냐 수녀님 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부모가 아무도 신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영세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녀님 방법이 뭐냐고 했대요 엄마가 영세를 받으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영세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수녀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세례받은 경우는 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딸아이를 위해서 또 세례를 받게 됐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연도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총무님은요 네 저도 결혼 전에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신자였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종교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냉담하고 계셨죠 네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도 저희 남편 집이 저는 불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다 절에 굉장히 열심히 나와있고 계셔서 근데 자신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신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그 형제가 좀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밑에 분들은 안 받으셨지만 그 위에는 다 세례를 받은 신자였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외산촌댁에 또 보니 거기에는 또 신부님도 계시고 신자님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제가 이제 그 결혼생활 하면서 뭐 결혼생활에 뭐 약간의 또 다름 또 유아를 키우면서 어려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아 자세히 보니 다 신자들의 집안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하느님 그 신비하고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는 자모회 뭐 스카웃 자모회 이제 그런 거 쭉 거쳐서 이제 하면서 아이들도 다 처정성체시키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이제 신앙을 갖게 될 저희 가족이 갖게 되었는데 정말 또 이렇게 다 불러주시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그만 갈등 어려움 그런 건 있었겠지만 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뭐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저도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네 네 되게 그냥 감사하게 정말 성과정은 아니겠지만 다 같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같이 갖게 돼서 그러게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신 계기는 다 각양각색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성연합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가정 안팎으로 마리아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셔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자매님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 생활에 모범이 되어주시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모 성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성모 성호를 보내면서 특별히 지향하는 기도가 있다면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이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러게요 네 성모님께 증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임기 동안 제가 맡은 소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총모님은요? 네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부부가 그 자녀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며느리 플로라 시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 어느 단체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부산가툴릭여성연합회에서는 이 코로나 때 또 어떻게 보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회장님 네 저희도 1년 연중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 3월에는 여성 전신자 교육을 할 수 있으려나 했었는데 네 그거 지금도 미뤄지고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래서 11월쯤 올해 또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이니까 11월쯤 우리 교구평협하고 같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여성 신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활동만큼은 미뤄지지 않고 꼭 예정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성가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박우곤의 꽃 한 송이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우곤의 꽃 한 송이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 송이 내리는 비를 맞고 힘에 겨워 움츠리고 고개 숙인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아무도 찾아준 운이 없고 아무도 알아준 운이 없지만 바람 속에서 빗물 속에서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난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지만 주님 앞에서 노래하리라 난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지만 주님 틀에서 춤을 추리라 바람이 불어오면 몸을 막혀 살랑살랑 춤을 추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내리는 비를 맞고 힘에 겨워 움츠리고 고개 숙인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아무도 찾아준 운이 없고 아무도 알아준 운이 없지만 바람 속에서 빗물 속에서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난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지만 주님 앞에서 노래하리라 난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지만 주님 틀에서 춤을 추리라 주님 틀에서 춤을 추리라 주님 틀에서 춤을 추리라 네 박우곤의 꽃 한 송이 듣고 왔습니다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부산 지역의 여성신자들 또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여성신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님께서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 안에서 평화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부회장님 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여성신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회장님도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작년에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무님을 닮은 마음과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성에게 가질 수 있는 섬세함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가 되고 작은 일에도 충실한 여성신자이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랑있는 세상 하늘다리 오늘은 부산가톨릭 여성연합회에 든든한 회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 19일 부활 제 7주간 수요일 사랑있는 세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목요일 코너죠 퀴즈콩트 성경에서 온 그대가 있는 날입니다 정철용 안드레아 신부님과 이명천 헬레나 리포터가 함께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열일곱이다의 소명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너 하나와 나 하나가 만난 11시에 사랑있는 세상 김현 드리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1부에서 만나요 1부에서 만나요 나를 부르시오 나를 부르시오 당신 말씀 내려주시고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뽑아 세우셨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뜻 알지만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나를 두렵게 하네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전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나를 부르시오 나를 부르시오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전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느님 전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세상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두려워 마라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부족한 도구로 일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나약함 하시는 나의 나약함 하시는 주님께서 날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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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organ